제 이름은 알페르. 나는 마계의 왕이다. 현재 이곳 미국 타임스퀘어 상공에는 마계와 인간계를 잇는 게이트가 열려있다. 그리고 그 게이트를 통해 인간계로 넘어온 마물들이 사람들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다. 어떤가 저 게이트를 닫을 수 있을 것 같나? 당연하지. 나는 마계의 왕이라니까. 이 도넛 먹기보다 쉬운 일이지. 그러잖아 이거. 엄청 맛있는데? 역시 도넛 맛집은 미국이었군.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잖나. 지금도 미국 시민들은 저 마물인가 하는 괴물 놈들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. 미국 방부는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장비만으로 그놈들을 사살하고 있지. 하지만 우리 무기가 통하지 않는 놈들이 있었어. 당연히 상금 마물은 인간의 힘으로 못 잡지. 상금 마물? 마물에도 급이 있어. 하금 마물! 이 녀석들은 지능이 전무한 암에바 수준이다. 너희 인간들의 총에도 쉽게 죽을 테지. 하지만 중금 마물부터는 어려울 거야. 기놈들 역시 지능은 바닥이지만 외피가 꽤 단단하거든. 상금 마물은 인간의 힘으로는 죽일 수 없어. 그럼 마족이 나서야 해. 그리고 그 마족 중에 서열 1위가 바로 나. 할 편이란 말이지? 살려줘! 누가 좀! 제발! 자, 네가 원한 대로. 지금 타임 스퀘어에서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다. 이제 저 게이트를 어떻게 닫을 거지? 대마력으로 잘! 한 번 보라고! 어, 마... 말도 안 돼! 진짜 마족이라는 존재가 있었던 건가? 어라? 왜, 왜 그러지? 이, 이거! 케이트가!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? 케이트가 내 명령을 듣지 않잖아! 꼬냥툰 채널을 구독하고 알람 설정해주세요. 새 영상 소식 및 실시간 방송 정보를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. 또한 꼬냥툰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캐릭터 이모티콘 및 새 영상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 부탁드려요. 구독, 좋아요, 댓글 부탁드려요.